대한아동병원협회가 국가책임제를 도입해 소아당뇨 환자를 돌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동병협은 최근 발생한 소아당뇨 환자 일가족 사망과 관련해서 예견된 참극으로 일종의 사회적 타살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아당뇨 환자는 평생 관리를 해야 하는 만성질환 질병인 특성상 가정경제 부담이 매우 크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1형 소아당뇨 환자를 위한 의료보험 혜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소개하고 연방보험 프로그램과 사회보장장애보험은 소득이 낮은 가족과 장애 환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